풀쇠로 한 이유는 이 dvd 이런거 모으는 그런거가 너무 좋은거 같아요 그래서 라샤님 두개 고맙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액션 어드벤처구요 FPS가 아니더라구요 FPS인줄 알았는데 당연히 어 마피아 로고가 희미하게 보일 때까지 밝기를 조정하십시오 어 저 웬만하면 되게 밝게 할게요 왜냐면은 화면에 좀 밝은게 좋더라구요 한 요정도 요정도 계속 하겠습니다 게임 언어 설정 잉글리시? 아 오케이 오케이 잉글리시 어 깜짝이야 나 지금 한국어 없는줄 알고 나 지금 조금 조금 깜짝 놀랬다 자막 켜구요 어 나 한국어 없는줄 알고 지금 약간 화날뻔했어 순간적으로 만약에 여기 한국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내면에 샤가 올라와서 컴퓨터 부셔버렸을까? 빡! 아 스크롤하기 아쉽다 나의 내면에 숨겨진 공격성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중요한거였는데 시작이군요 아 로딩을 오래도 기다렸다 진세연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 난이도는요 보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을 하는 것은 게임 비즈니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조준보조 높음 높음을 하고 갔다올게요 아 뭐지? 로딩 화면인가? 아 로딩 화면이구나 하아 드디어 시작한다 드디어 근데 뭘 또 다운받아야되는거면 인터넷이 연결이 안되있었으면 큰일날뻔했네 아 이건 원화인가보다 3D같지가 않아 원화 맞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경은 1968년 미국이구요 마피아3는 1968년 미국 남부에 있는 어 좀 글씨가 좀 작네요 어 인종차별주의가 좀 있구요 아 이 수치스러운 우리의 과거 현실을 외면한다며 온갖 형태의 독선, 차별, 평균, 인종차별주의를 겪었으며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음 그쵸 1968년이면은 흑인들이 차별을 받던 시대니까 뉴보르도 상모부 제공 인종차별에 있대요 그때 그 시절 그대로 두킹이 제공 행과 13제적 지금까지님 하나 고맙습니다 현대도시 누브로드입니다 와 자막이 좀 많이 작네요 생각보다 자막을 키울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해드릴게요 아마 못 키울 것 같은데 아 진짜 모범 프링몬 닮았다 주인공이 흑인인게 다 이유가 있겠죠 아마 남북전쟁 얘기도 나오고요 링컨클레이 링컨클레이가 저거든요 주인공 마피아 3입니다 마피아 3입니다 자막을 키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한테도 조금 작아요 링컨의 어머니는 1947년 링컨이 태어나고 2년쯤 후에 그를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고요 아버지는 백인일수도 있겠.. 있다고 어쩌면 이탈리아인이었을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피부가 검은빛이면 그냥 흑인 취급이었대 그러니까 주인공은 혼혈인가봐 와 존 도노반 아 베트남전쟁 베트남전쟁 이야기가 나오네요 조용한 아이였고 착한 아이였어요 웬만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잘 안보이니까 아 시에서 고아원을 패스했고 한 흑인 조직을 운영하던 사람 밑에서 길러지게 되었대요 이 주인공이 버림받은 아이들은 언제나 집을 찾아 헤맵니다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 말이에요 링컨은 그걸 군대에서 찾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원을 해서 갔나봐요 베트남전쟁을 근데 뭔가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부모님이 이제 없으니깐 전쟁터에서 돌아온 후 링컨은 다시 샘이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샘이는 이탈리아 조직의 거액의 빚을 지고 있어서 링컨의 도움이 필요했죠 샘이가 이제 아까 링컨을 길러주는 애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지금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뉴보르도 루이지애나주 1968년 2월 27일 악어가 있나보네 욕하는 거 봐 오오오오 이게 나구나 열쇠를 획득하십시오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잖아? 열쇠를 획득하십시오 음 일단 맵 인터페이스를 좀만 볼게요 이 오른쪽 밑에가 맵이고 이 왼쪽 위가 그거고 어 목표 비활성화 뒤로 아직은 자막을 막 크게 확대한다거나 이런 건 없네요 사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쇠를 획득하라는 게 설마 다른 방에 있다네 여긴 한 번 들어가보자 어떻게 들어가지? 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을 뻑붓이나? 이쪽으로 돌아서 아 여기 아 네모 문을 열어서 아니 시작부터 열쇠 어딨는데 아 열쇠 여기 있잖아 어떡해 죄송합니다 아니 괜히 죽였어 어떡해 뭐 하려고 현금 수송 트럭에 탑승하십시오 그러고 싶지 아 쟤는 이거 돈 갖고 틀려고 했던 애들인가 봐 이쪽으로 나가야 되나 이쪽으로 나가서 문을 열고 어 이거 어떡해 괜히 괜히 쓸데없이 사람 죽이고 연방 준비 은행으로 운전하십시오 아 처음부터 가소 알투버튼 길게 누르기 음 오케이 여러분 지금 운전 잘 버틸 수 있겠어요? 오 막 진동이 장난이 아닌데 제가 운전 잘 해보겠습니다 좀 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니까 누가 내 앞에서 운전하래? 미안합니다 피세요 이 앞으로 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가 미국인 것 같네 비죠 어 잠깐만 일로 일로 와 역주행 쩐다 이렇게 환산병화 계속 나오네 그쵸 계속 앞으로 비키세요 비키세요 아 여기서 옆으로 좀 꺾고 여기서도 여기를 꺾고요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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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은 어떻게 해 후진 여러분 비키세요 아니 앞에 비켜 할머니 할머니 화내지 마시고 비키세요 할머니 겁도 없으셔 저쪽으로 이도 아니 근데 1968년에 이렇게 도로가 쫙 깔려 있었다고? 미국에? 진짜야? 우리나라 1968년이면 저기에 우와 이게 1968년이라고? 대박이네 오 노래도 막 바뀌고 약간 이건 GTA 같기도 하네요 GTA도 약간 이런 방식이잖아 차 타고 가서 내려서 뭐 하고 어 내가 생각한 배경보다 살짝 후반이다 난 68년이라길래 뭔가 내가 생각한 패션은 그런 패션이야 지금 오늘 내가 한 패션이랑 비슷한 여자들이 막 하이웨스트 있고 어 맞나? 패션은 그게 맞나? 방금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거의 다 안 써요 100... 100미터 150미터 여자들이 막 머리에 막 두건같은거 약간 쓰고 빨간색 땡땡이 무늬 어 여기네요? 굿 다들 어서오세요 음 음 뭐지? 아 근데 글씨가 너무 작다 어슬싱크리드보다 작은데? 아이고 미사쟁이님 당신은 내 맘에 됐죠 고맙습니다 미사님 고맙아 잘 쓸게요 히잇 돈만 챙길 수 있으면 다른건 상관없어 돈? 아 설마 우리가 나쁜놈들이야? 우리가 경찰이 아니라? 응 응 뭐 뭐뭐뭐뭐 아 내리기 근데 그전에 저기 아 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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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키울 수 있는지 한 번만 여러분 볼게요 어 방금 뭘 본거 같은데? 어? 아 여러분이 보고싶었던거 아직 컬렉션을 제가 못 모았어요 아직 컬렉션을 못 모았네요 플레이보인데 어 저친구 내린다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오천에서 자막 좀 조금만 키울 수 있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컨트롤 설정 설정 보기에서 아 여긴 아닌거 같고 게임에서 그러면은 자막 크기 자막 크기 추가 콘텐츠 아이고 마사님 당신은 내 맘에 됐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자막 크기 너무 작지 않아요? 자습기요 아 자막이 좀 너무 작은데 이게 어쩔 수 없나보다 이제 이런 게임은 대체로 막 자막을 키우고 이런거는 없거든요 맞지? 게임 설정 난이도 보통 자막 자막 켜기 끄기 아 아 켜기 끄기 없네요 없어 그냥 해야되겠다 어쩔 수 없다 내리고 이제 모든 것이 변할거다 스트리미션 잠금 해제돼 연방준비은행에 진입하십시오 어 그래 니가 먼저 가봐 그럼 아 소각수? 지금 나보고 상놈이라고 그런거야? 내가 흑인이라고 해서? 다 백인이긴 하네 현금 가방을 드십시오 이 집 모든 것이 변할 거다 현금 가방 이거? 들어소야? 내 시간 큰 거랑 조금 방식이 다르네 그다음에 어 난 이렇게 생겼구나 누구 닮은 것 같은데? 보안요원에 따라가십시오 보안요원에 따라갈게요 너희님? 아니면 여기에? 아 맞아 윈스턴 윈스턴 좀 닮은 것 같아 진짜 총 총 총을 맡기고 이 쪽으로 비켜봐요 비켜봐요 지나가겠습니다 소관실은 지하실에 있어 이쪽으로 와 머리 스타일러 여기 뭐야 오늘 뭐 파티 있는 날이야? 저도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어? 아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구나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잘못 왔어 어 잠깐만 아니 이건 아니 이건 플레이보이 하나 봤어 하나 발견했어 근데 아직 주울 수가 없어 아직 주울 수가 없어 어? 빨간색을 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은 보안요원은 좀 따라갈게요 좀 지나갈게요 여기 맞나는데? 맞는 거 맞는 것 같네 앞에 두 명 안녕하세요 아 여기라고 어 이거 아니잖아 왜 낚시에 아 얘네 그냥 아예 붙어서 따라가야 되나 봐 뭐? 법큐? 전쟁 때문에 워싱턴에서 여기저기로 돌리고 있어 이러다간 델러스로 보내줬다가 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전쟁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왜 여기 왜 좀 빨리빨리 좀 오오 뭐야 현금 가방을 탁자 위에 놓으세요 현금은 태우면 안 되지 탁자? 탁자 어디 아 여기 어 친절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네 이게 현금이래요 어 뭘 뭘 버리는 거야 아니 현금을 왜 버려? 초방루 보안요원을 초취하십시오 초취하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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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니 이거 숨겨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해 어구 여기다가 내가 어 어 어 자 잠행하기? 잠행하기? 보안영원도를 초취하십시오 일단 여기다가 내버려 두고 어구 얼굴 못 보겠다 보안영원도를 초취하라고? 어우 놈 대놓고 뒤에 가서 담배 피고 있네요 어? 엄폐라기 아 잠깐 기다릴게 뒤돌아가지고 뒤에서 어 어이구 어이구 요거는 뭐 그냥 비슷하네요 이건 뭐야 아 총을 얻었고? 어 왜이렇게 말이 많으셔 뒤에서 뒤에서 어 어이구 이제 모든 것이 변할거다 금고에 진입하십시오 오른쪽 스틱 움직이기 오른쪽 스틱으로 움직이라고? 조준으로 겨냥 발사 아 이게 오버워치 등급이구나 이거 완전 초반이에요 이제 막 시작한거에요 와 그래픽 봐 고릴라를 나보고 고질라를 나보고 민, 린스톤? 오 był 복귤 아 구멍을 뚫고 지나가면 던져버린다고? 아 듬작하게 생겼다 주인공 어이구! 어... 좋았어 지금 들킨 것 같아요 경비들한테 조지를 보호하십시오 조지를 보호하라고? 얘 이름이 조지구나 어떡해 일단 총으로 죽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지 알아서 잘 살아나갈 것 같은데? 어... 여기 숨었다가 얼굴 나올 때? 오케이 죽였어 오 이노랜 뭐지? 이 쩌식 이 쩌식 빡! 됐다 이런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냥... 어 뭐야 체력 봐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체력이 낮습니다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 원패물 뒤에 숨어있거나 아드레날린 주사를 사용하십시오 어... 위쪽 방향키 길게 누르기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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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잠깐만 형님 형님 잠깐만! 이거 죽으면 안 돼! 이제.. 헷헤헤 에헤헤헤 자.. 첫 죽음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흐흫 아 체력발을 쓰라고? 그럼 체력발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원래 죽을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죠 오른쪽이 있어? 아 이건가? 오우 무기 메뉴 L1 버튼 길게 누르기 아하! 오케이 GTA랑 똑같구나 그래서 숨고 사건입니다 이제 빵! 좋았어 오기만 해봐 사건에다 기다리자 아 오케이 저기가 내 피라는걸 알았어 저 초록색 빵! 사건에 좀 가까이서 써야되는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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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좀 내밀면서 유놈부터 저기까지 다 안쌌지잖아 이놈 들어와 그렇지 샷권 한방에 저기랑 저기 둘이랑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죽였어 여기 숨어서 빵! 그렇지 어이구 샷권으로 하니까 야 인마 야 인마 야 인마 너구나 아까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죽어 어구 어딜 때려 조준 보조 조준 보조를 낮음 또는 높음으로 설정할 수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조준 보조 아까 설정했던 것 같은데 여러가지로 먹고 얘는 뭐 총이 좀 빠른건가? 오 이 총도 먹자 아니아니 샷권은 버리지 말고 아 장금이구나 그러면은 총알 더 많은 걸로 바꾸고 어 이제 또 조지한테 다시 돌아와서 가자 조지 이 자식 문 열어 나는 돈 안가시고 나가나? 무기고 문을 따십시오 오우 내가 덩치가 훨씬 크다 갈랏 윈스턴 잠은 쓰따기 아아 아아 나 이런거 못하는데 좋았어 좋았어 지렛대를 이용해줘 어 어 어 아니 어 어떻게 열어라고? 아 설마 이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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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아 이렇게 어 엇 엇 엇 엇 헛 오케이 아씨 큰일났났다 이제 이런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큰일났났는데 하 걱정되네요 너무너무 걱정되네요 오이구 이 총 좋지 이걸로 가겠습니다 조지와 다시 합류하십시오 이거 말고 또 가져갈건 없나? 막 방어구라든가 힐팩 이런거 여기 요기 오 그렇지 근데 가져갈수가 없네 어쨌든 뭐 힐 저런거 아드레날린이라고 했나 아드레날린을 채우는게 있다 그랬구 연막탄을 뿌리라고 아 쟤네가 연막타 금고에 딱 붙어서 드릴만 잘 살펴 아 내가 얘네를 이제 잡는거야? 어? 안보이는데? 뭐야 아 나 깜짝이야 나 죽은 줄 알았어 맥과이요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는거 보니까 이 과거 1968년 2월 20일 마르디그라스 일주일 전 음 아까 그거 있기 일주일 전인가보다 아 그러네요 과거를 회상하듯이 이야기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네요 나중에 베트남전에서 있었던 일도 나오겠다 난 태평양전쟁 때 해병으로 참전했었지 명심해도 고급당을 밟았어도 진짜 돌아온건 아니야 심심님 일따기민 기웅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몸살이는게 좋을거야 오오오오오 잘생겼어 헐 살인미수 뭐지 이 패션스타일은? 뭐지 이 패션스타일은? 뭐지 이 패션스타일은? 뭐지 이 패션스타일은? 아 그럼 피씨는 아니에요? 이런 기분은 4년만에 처음이야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다는게 이렇게 행복할줄이야 와 몸 좋은거봐 오우 이 차 이름이 앨리스에요 오우 저래도 돼?? 진화다 누가 맞으면 어떻게 해? 이 차가 내 차인가 봐 아... 겨... 경로 설정 옵션 버튼을 눌러 지도를 연 다음 목적자를 선택하고 X버튼 누르기 미션 선택 지도에서 네모버튼을 눌러 챕터를 보고 왼쪽 스틱으로 목표 살펴보기 잠깐만 이것 좀 외울게요 옵션 버튼을 눌러 지도를 연 다음 목적자 선택 그 다음에 지도에서 네모버튼을 누르기